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2일차인 오늘, 충북 선수단이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.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단국대 3학년 김종환, 솔바중학교 이시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청주고 1학년 김세현 선수가 동메달, 그리고 빙상 피겨의 전병규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시호는 이번 동계체전 충북 선수단 첫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. 현재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, 동메달 10개로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